OK.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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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지난번에 저희가 라이브 스틱을 했는데 너무나 너무나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왜 예고를 안 했느냐고 정말 보고 싶었다고 라이브를 하는 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고편을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저희가 있는 곳은 노래방이고요. 잠시 후에 같은 노래를 또 저희가 해 드릴 거고 일단 예고를 다시 해 드리면요. 이번 주 일요일 그러니까 7월 28일 저녁 9시, 저녁 9시고요.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는 아침 7시입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꼭! 며칠 말고 라이브 스틱 가주세요. 자, 우리 아만다가 영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라이브 스틱을 너무 좋아해요. 저희는 저희는 너무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ść!!! 한 번 더 더 길을 하러 가는 대로 오프라튼 과거 mari08 ok, so July 28th is actually going to do it. 9pm is great time, but 7-8 is going to be supertime, so we will be doing our live here in the morning. Yeah! 전주에서 합니다, 전주! Guys, where are we right now? Oh my god, what is TV that music? Did you see the lights? We're done in love! We're happy! Yeah! We have so much fun! Yeah! What a beautiful boy is today! Wind in love! First is now singing time! Yeah! Good luck! Hi, so welcome! Hi, so here I'm your husband and I'm your husband to watch new people. Hey, how are you? Like you, I'm my girlfriend. My name is Angela. Hi, so is my MC. I'm your fan, so I'm your host. She is my host, so I got her project. She took her a chance to meet you in reality is she never met? My welcome. Hi, so I'm my host, you. 아미들을 만나기 위해서 아주 큰 결심을 하고 모호가 떠나서 호텔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인천의 동대까지 왔어요. 너무 잘 오셨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아주 좋은 추억 만들고 갈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아미들 보니까 어떠세요? 아니 어제 생방 스트리밍 할 때도 봤는데 그래서 뭔가 낯설지 않고 좀 친숙한 것 같고 저만 봤으니까 근데 화면보다 실물이 훨씬 더 예쁘고 진짜 너무너무 멋지신 분들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영어를 못하는 관계로 말이 잘 통하진 않지만 그래도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아까 고의들 나오니까 눈이 다 그쪽으로 가고 저도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아주 너무 감사해요. 아 아니에요. 제가 진짜 너무 즐거웠어요. 우리 같이 BTS놀이하면서 같이 놀아요.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 드랍! 상 impro Pod like vault kom! 마이크 드랍! 마이크 드랍! 마이크 드랍! 마이크 드랍! 마이크 드랍! 마이크 부rå백!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마이키드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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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요 마이키드랍 감사합니다 마 scraHHH 마이키드랍 왜냐하면 강시회orph으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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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